칸보디아에 찾아오신 신부님들을 환영합니다. 페루에서 소개하시는 신부님이시고 서춘베 신부님이시고 프라도의 뮤다리언 신부님이세요. 우리 숙박업소 숙소 앞에 있는 쌀국치집에 와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우리 마리도미니카 쌤께서 도착하셨어요. 환영합니다. 8개월간의 식유기간을 끝내고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신부님들이 꽃에 관심이 많으세요. 캄보디아 꽃이 신기합니다. 맛이 어때요? 난리랑 아닙니다. 난리랑이 쓰거든. 저희 강구장 수연님께서 저희 신부님께 세부턴을 보내셨대요.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에 있어요. 수연 감사하다. 한국 돈이 있네. 5달러 넣으셨어요? 만원에다. 우리 만원씩 받았거든요. 신부님은 더 넣으셨네요. 영광입니다. 강구장 수연님 감사합니다. 공원입니다. ей 들고만 남은 주인공 신부님은 더 나아지네요. 헤렐중에 아유 사이삘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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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